울진군은 오는 10일 대한적십자사 대구 경북혈액원과 연계하여 헌혈차량을 지원받아 공무원 및 유관기관 울진군민들을 대상으로 사랑의 헌혈을 실시합니다. 이번 사랑의 헌혈은 오전 9시 40분부터 12시까지 울진경찰서에서 실시되고 오후 1시부터 4시까지는 울진군청에서 진행됩니다.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 및 학교 방학 등으로 헌혈 인구가 크게 감소하여 혈액 위기 상황이 악화되고 혈액원은 혈액 보유량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혈액은 인공적으로 만들 수 없으며 대체할 물질이 존재하지 않아서 수혈이 필요한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유일한 수단이며 살아있는 세포로 구성되어 있어 장기간 보관이 불가능하여 지속적이고 꾸준한 헌혈이 필요합니다. 조수연 보건소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헌혈의 부족으로 비상인 시기에 사랑의 헌혈운동에 많은 분들이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하며 앞으로도 헌혈의 중요성을 알려 국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울진 방송 단신이었습니다. 울진 미디어 네트워크 채널 울진 방송 단신이었습니다. 울진 방송 단신이었습니다. 울진 방송 단신이었습니다.